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북지방 도시들이 이달 들어 대부분 겨울철 난방을 시작하면서 각 도시의 대기오염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. 중국 언론들은 랴오닝성 최대 도시 선양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하는 등 동북지방 대부분이 심각한 스모그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. 성정부는 이에 따라 공기오염 최고경보를 발령하고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.